피아노 커버 영상 200만의 조회수, 영상 수익은 약간 반올림에서 300만원입니다. 이상 파이송 같은 경우에는 조회수 1당 거의 1.5원씩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영상마다 조회수 1당 평균 수익은 차이가 많이 나는 편인 것 같아요. 다만 1시간짜리 영상은 조회수 1당 2.8원으로 좀 높은 편이죠? 그리고 피아노 솔로 버전의 경우 조회수 1당 1.6원 정도 나왔습니다. 이렇게 파이송의 총 유튜브 수익은 400만원 정도입니다. 음악 유튜버분들이 대부분 그렇겠지만 저도 그렇고 유튜브 자체의 수익으로는 아무래도 좀 힘든 감이 있어서 행사나 악보 판매, 라이브나 외주 등으로 부가적인 수익을 노리는 편이에요. 수익은 왜 까냐면 음... 그냥요. 단일 영상 최초 200만회인데 뭐라도 올려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궁금해하실만한 수익을 까봤습니다. 아마 저를 구독하신 분들이라면 다른 음악 유튜버분의 채널도 구독을 하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최근은 아니고 한 최근 몇 년 사이? 음악 쪽 영상의 조회수가 급락을 냈더라고요. 와... 요즘 음악 유튜브 조회수 다 죽었나?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. 제가 가로 영상을 올리는 경우에는 커버의 퀄리티를 조금 높이고 편집도 좀 공을 들여서 완성도 있는 영상을 만들어서 업로드하는 편인데 요즘은 쇼츠나 릴스가 대세이다 보니까 풀버전 영상이 꽤나 밀리게 되는 감도 있고요. 또 예전처럼 커버하고 싶다! 라고 할 만한 음악들이 잘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낮에는 밖에서 고정적으로 일하고 밤에는 집에서 또 외주 작업 쳐내느라 바빠진 것도 한몫했고요. 얼마 전에 저희 생존 여부를 궁금해하셨던 분도 계셨는데 술 마시고 놀러 다니고 잘 살고 있습니다. 건강 검진도 받았고요. 건강합니다. 다들 건강하세요. 커버 각 나오는 곡 있으면 저도 각 재고 돌아가야죠.